아니 고작 3킬? 이긴 게 기적이긴 해 어, 낫배드 서포트 좋아 나 세나 해야지 세나 지금 OP티어네 OP티어 세나로 간다 세나로 어? 세나 답답해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야 씨 뭐하냐 나 오늘 첫판 두판이 팀은 전부였나봐 적은 처치 그니까 원딜이 못하면 세나가 원딜하면 돼 괜찮아 편하게 해 비웅신 아유 비웅신 진짜 어우 씨 아 내가 늙는다 진짜로 자 우리 무리만 안하면 이길 것 같아요 자 우리 무리만 안하면 이길 것 같아요 사실 루시안 서포트에 세나 원딜이었음 레벨이 그렇잖아 근데 왜 맨날 피가 없냐 내가 소락한 줄 알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 논 때면은 저런다니까? 흐흐흐 쇼를 내라 아주 쇼를 내라 아주 평타 못치지 바보야? 바보야? 아하 왜 이리 안 chilly 이렇게 ARE YOU 아하하하 아 내 차별 아 우리 팀에도 있다고! 아 진짜 저질이야 쟤 저흥대 메미리 근데 왜 나 어시 받지? 루치 루시아 야 개똥이 개똥고양에 쓴다 너니! 호시 호시 뭐야 굿 레이스 그래도 좋았다 아니 다리한테 끌린 다음에 뭉쳐가지고 빅초로 궁을 다 맞아서 그래 어 야 말도 어디갔어? 야 나 와드 어디 갔냐? 일부러 판 줄 알았다고? 아니? 야 와드 팔려도 돈도 안 돼! 나 와드가 아니라 그건 줄 알았는데? 그 포션인 줄 알았어 포션 야 우리 루시안을 믿지마! 야 태아 안 돼! 우리 루시안 서포시라고 는 이겼네? 나 서포시였다! 아 진짜 나만큼만 하고 나만큼만 시야 먹어주는 서포트 만났으면 좋겠네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시야를 못하냐고 오오오 아 있지? 오오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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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거지 아니 집을 안 가고 아니. 야. 나이스. 사미라 개 잘 커 가지고 이스리엘 눌면 바로 먹는다. 제압되었습니다. 잡았지롱 아 개 짜증나. 아니 아 뭔놈의 버섯이 이렇게 많아. 아 하지 말자. 뭘 우매를 죽이면 됨이야. 아 역전당한다니까. 아 제발 진짜 하지 말자. 끝냈다. 끝났다. 아니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. 아니 요렇게 끝내면 되는데 거기서 왜 비비려고 하냐고. 내가 그래서 많이 접었단 말이야. 그 무리한 바론 우덕. 근데 3이라는 바론이 느리단 말이에요. 저럴 때 바론을 먹으면 안 돼. 의연우님 별풍선 800개 감사합니다.